경기의 메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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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 메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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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 지금 리그가 없는 중에 있는데 지금 리그에 철기 메달을 빨리려고 바라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담감을 갖지 않으신지 목표는 항상 최고치를 치고 잡고 경기를 해야 되니까 딸실데 없다는 것은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우리 코팅 수대과 우리 선수들의 준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열심히 체슨 다 합시다. 이 주관 utamanya memang kita resambil yang terbaik ya. jujur kita gak bisa bilang kita pasti bisa mendapatkan 메달 emas tetapi kita akan maksimal dari 코팅 스탑 kita juga akan mempersiapkan 어떻게 setahun melatih di indonesia bagaimana liat bagaimana pualitas wa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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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에 있어서는 멘탈과 체력을 먼저 우선시기해서 만들어가야 앞으로 좋은 성격을 낼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켓에서 베트남 가서 우리가 박강서 감독님과 경기하게 되면 그때 되면 우리 손님들도 좋은 컨디션과 경기력이 미국도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과정하에 좋은 경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팬들한테 실망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감상할 예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록할 복전을 좋아해는 전문적인 경기의 실력을 받은 필러가 아니라 절약하고 자연스러워진 경기의 실력을 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가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리가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